제가 봅니다.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고 이미 전공의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자기 인생에서 1, 2년 정도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전하고 주의, 주의,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시간 가면서 점점 더 악화가 될 겁니다. 의료현장이. 여기 보시게 되면 언급위기 진실은 의제방송입니다. 나이가 드신 의사분이 50년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국 필수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언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 교육 붕괴와 대한민국 군대 의료체계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50년간 의료계의 여러분들 인연을 맺었던 의사분의 말씀인 겁니다. 언급의료 위기가 시작이 아니고 끝이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육 붕괴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군대, 군의관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의사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오늘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지금 하태웰 의원 원장, 흉부외과 전문이죠. 이분이 여러분들 소위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확장하는 문제가 거의 최종 종결판으로 보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가 테러를 불살라버린 겁니다.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될 겁니다.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저 성정이나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대통령의 최면을 세워주기에 예정대로 정원시키고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의료공배의 휴증이 너무 크니까 제로베이스에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엉트리 주장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의자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입시학원의 교육과 다릅니다. 모든 과목의 교수 충원이 필요하고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것을 뒷받지 말은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 이렇게 하면 학부형들이 내는 일반 대학보다 더 비싼 비용을 생각하지만 그 뒤에 2차 비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금 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시설, 기자재, 환자 이런 비용인 겁니다. 그거는 보통 대중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 것처럼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1년 후에 원위치를 하라고요? 놀랍게도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이 집단 유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정원이 없어도 2배 교육이 필요합니다. 6천 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추가 정원된 인원들이 1,500여 명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해 3천 명이 교육받던 상황에서 7,500명이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 해는 다시 3천 명으로 회귀가 가능합니까? 다음 해에 원위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5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그 학분의 학생들만 위에서 추가로 소유되는 교수인력과 시설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삼척동자도 계산이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성의 집합제인가 아니면 집단 머무인가요?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2025학년도 의대생 신입 요강을 포기할 때입니다. 신입 요강이 여러분들 수시가 9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파국이 발생한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설마설마하면서 다 밀어붙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원장께서 간단하게 멘트를 남겼네요. 의로운 농단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느닷없이 전혀 근거 없는 2025년 의대 정원 2천명 정원을 결정한 윤정부입니다. 이제 와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으니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부터 논의하는 게 원점 재검토란 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동료의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협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부의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충 적당히 마무리가 불가능한 all or nothing 한쪽이 전부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mg 세대의 게임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쪽이 철저히 무너져야 끝나는 allusion입니다. 이런 게임 용어가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쪽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을 게임 용어로 allusion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나름 나이가 좀 든 사람일 게임 용어를 잘 모릅니다. 전공의들이 지지치고 나갔고 이젠 allusion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지라는 것은 good game의 약자로 게임하다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lower out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all이라는 것은 elimination, 제거, 철저한 파괴의 약자로 상대방 진영을 남김없이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을 말하더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 mg 세대 용어로 떠나면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지, good game, 그냥 게임을 포기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저쪽이 이런 강제력을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mg 세대는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elimination, illusion과 같아 이 이야기를 상대방 진영을 남김없이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써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씁니다.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은 전공의직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사표를 던져가 다 여러분들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합격증을 받거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은 카드를 다 써버린 겁니다. 본인들은 카드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얻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게임을 게임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엘리전, 일리미네이션, 상대방이 완전히 파괴가 될 때 끝나는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의 척추기 때문에 척추기들이 나가가지고 이러면 다 사표를 던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척추기가 다 나가버린 것을 이제 게임이 시간되면서 윤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와버렸기 때문에 본인들 면을 세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2025학년 또 이과대학 정원을 원위치시키는 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엘리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리미네이션.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지부르겠고 정권의 여러분들 퇴직문제까지 거론이 다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전공의들하고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전공의들은 다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정도 거의 득도했을 겁니다. 득도. 그러니까 다 마음을 비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살아도 개헌이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닥 데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 준비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사람들이 새로 눈을 뜬 겁니다. 엘리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권력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란 것을 이번에 전공의들도 잘 배웠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부정의한 세력들이 그냥 권력을 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처절하게 느꼈으면 그래서 지지 굿게임 그냥 게임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로그아웃하고. 그런데 이 전쟁은 로그아웃하고 이러면 한쪽이 떠나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 한쪽이 파괴가 돼야 이러면 끝나는 게임인 겁니다. 척추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좀 확고적이 돼야 되는 거죠. 유식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건들건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아주 기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면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 청년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체를 밝히는 일을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정부 의료계의 의견 안 내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재논이 불가라고 말했다. 그래도 조폭은 되는 줄 알았더니 협박이나 일삼는 뭐뭐라는 거다.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함께 2026년이든 2027년에 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폼을 막 잡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죠.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미네이션 완전 파괴가 발생할 때 얼마나 가공할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늘 일본의 여러분들 한 서예가 말씀처럼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진심을 다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체가 보이는 거죠. 사실이 보이는데 건덩건덩건성건성 건들건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한 분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대국민을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전공의와 간호사가 밤을 새우고 몸을 자신의 건강을 갈아 넣어서 이 의료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만천하에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제도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사들도 일부 희생하고 국민들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절충안을 이용해서 10년 20년간 체제를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들인데 한국의 이름들 정치관의 이런 사람들의 시계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임주의에 뭔가를 화끈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냥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부의 의료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평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지만 이게 다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한테는 이게 다 학습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현안 과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게 단순하게 이름들 그냥 발생한 사건을 논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체험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간호사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본인들이 이용당해왔는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해결시키든지 법적 책임을 매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죠.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갈 겁니다. 정권이 흔들흔들하겠죠.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에 제 나이가 40입니다. 공 박사님의 저서인 10년 뒤 한국 2004년 작품이고 10년 뒤 태계 2005년 작품 그리고 영어교육에 관한 책 영어만은 유산으로 물려주라 2006년도 책을 읽은 뒤에 과감하게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서 현재 미국의 탑티어 명문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미국 병원 전공의로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40대 초에 책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신 공 박사님께 항상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지금 40대 초니까 지금 60대 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10년 뒤 한국이 참 많이 일으켰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된 겁니다. 10년 뒤 세계 영어 교육에 관한 책 그냥 영어로 영어는 자유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죠. 굉장히 같은 정보를 대하더라도 이렇게 정보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서 본인의 일생일태의 결정을 후손들을 완전히 삶을 바꿔놓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하다가 오래간만에 한 분께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5년이죠. 이 다리를 이제 불살라버리는 거죠. 9월 9일 시작되게 되면 이제 무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간절하게